당신의 의사도 모르는 11가지 약의 비밀에 대해서 이런 책에 대해서 양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 이윤 그리고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마르시아 엔젤 박사는 제약회사가 미국인들에게 행한 속임수와 거짓 약속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권위있는 의학잡지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전 편집장이기도 한 엔젤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유용한 신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본래의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멀어졌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약을 파는 마케팅 기계가 되어버린 제약업계는 부하 권력을 이용해서 의외 식품의약국, 학대의 주요기관, 의료직 종사자 등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자기 편으로 받는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더 썩었죠. 폐지되어야 할 관청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식품의약국과 약품 승인 절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증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약품의 안정과 효능에 대하여 FDA에 자문하는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제약회사들과 재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바로 그 회사들과 말이다. 영망법은 FDA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FDA가 이 규정을 어긴 횟수는 19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만 해도 800차례에 이른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모든 자문단 회의를 분석한 결과 73% 회의에서 적어도 한 명의 자문의원은 그 약품의 제조업체 또는 그 경쟁업체와 재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5년 그러한 연괄에서 생기는 잠재적 손해가 현실로 나타났다. 당시 FDA는 콕수투의 관절염일 수 있는 거죠. 바이옥스와 셀레브렉스, 백스트라의 독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업계와 연관된 10명의 자문의원들이 투표에서 제외되었다면 원에는 바이옥스와 백스트라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약 모두 찬성표로 받아 통과되었고 그 결과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약품이 시장이 계속 남게 됐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계속 불거져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지난 25년 동안 승인된 전체 약품의 20%가 이후에 중대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표기한 경고 표시를 붙여야 했다. 1950년대 이래 제약업은 미국에서 가장 벌이가 좋은 사업이었다. 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좋은 일을 군수산업을 내가 한다고 하면 욕을 먹겠지만 제약업체에서 하면 건강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만 위해서 목적 자체가 기업 자체는 이혼 창출이니까요. 아이젠하워 임기 말년인 1959년 12월 아이젠하워가 어떤 얘기를 처음 했습니까? 군산복합체라는 얘기를 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세계는 참전자잖아요. 그 말을 했었고 케니 대통령도 군산복합체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에서 사망했죠. 독과점 규제를 맡고 있는 상원분고위원회는 제약업체에 대한 일련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고 보면 닉슨 대통령이 참 멍청한 게 어떻게 보면 암과 전쟁을 1971년도에 선포했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럼 암이 있어야 하는 애들은 계속 이익을 받는데 계속 약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중의 약값으로 부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쓸모없고 때로는 몸에 해롭기까지 하는 약품에 터무니없는 값을 치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약업계의 혐의는 세 가지였다. 첫째, 특허권을 이용해 약탈적 가격을 설정하고 과다한 판매 수익을 올린 점. 둘째, 마케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용을 과다 계산하고 가격을 지나치게 올린 점. 셋째, 효능 면에서 시장이 나와 있는 기존의 저가 약물과 큰 차이가 없는 신제품 양산한 점. 카피약 엄청나게 쏟아지죠. 특허가 풀리면 제네릭이라고 하죠. 1950년에 이 보고서는 제약사들이 이미지를 바꿔놓았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날쌘 영업사원들을 고용하는 회사로 말입니다. 마케팅비가 굉장히 엄청나다는 거죠. 화장품 업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이 제일 큰 게 80에서 90% 마케팅비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물론 이건 제 추측이고 통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원가는 얼마 하겠어요. 다른 것을 생각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는 거죠. 그 약물도 그래요. 매돈, 매치만 하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물론 특허를 내기까지 그 비용이 1조 정도 든다는 건 예상할 수가 있죠. 연구비 자체가. 그런데 그냥 원가만 따졌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제약회사의 입장은 훨씬 더 좋아졌다. 대중을 희생시켜서 말했다. 지난 50년간 약품 가격은 5배로 치솟았다. 1960년 제약업계의 이혼률은 매출의 10.6% 했다. 이는 1990년 13%, 1905년 18% 상승하였고 세계 최대 제약기업인 화이자의 이혼은 매출액의 26%에 이른다. 그러니까 계속 글렉스토미안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합병하잖아요. 워낙 덩치를 키우려고 얘네들은.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제약회사는. 서로 합병하고 덩치 키워가지고 큰 공룡이 점점 돼가는 거죠. 1980년 처방군의 평균 가격은 6.52달러였지만 1992년 평균 가격은 20.5달러, 2006년에는 50.17달러가 되었다. 미국의 약품 가격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대부분의 공업국들이 수입을 관리함으로써 제약회사가 매기는 약품 가격에 제한을 두는데 미국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약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미국 제약회사들 간에는 가격 경쟁보다는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공조 담합이 더 많다. 록펠러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네. 담합 이런 것도 해가지고 독점하고 스탠다드오일이 물론 그것도 쪼개졌지만 쪼개진 시늉만 하는 거죠. 반도천법에서 록펠러 스탠다드오일. 그렇습니다.